문간 쪽에 입원한 환자는 며느리가 모셔다 놓은 환자다. 병명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문진은 해전근계 파열이 아닌가 추측한다. 평소 환자들과 낮에는 얘기도 하다가도 의사가 해진할 때는 아파 죽는다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70대의 이 할머니의 목소리는 유난히도 컸다. 의사 선생 약 먹고 죽는 약 좀 주세요. 죽겠다는데 왜 약을 안 주는 거야? 하고 손소매를 잡고 사정했다. 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박정수, 보호자 없는 병동, 양승본, 큰소리, 예박시원, 김영감내 화장실입니다. 자고 일어나니 가을이 왔습니다. 자연은 정확하군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작가에게 힘이 됩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보좌 없는 병동 박정수 뒤 한방병원은 보호자 없는 병동을 운영하고 있다. 보호자 없는 병동이란 막벌이 부부나 환자를 돌볼 수 없는 가정에서 거동 못하는 환자가 있으면 잠시 위탁하는 곳이다. 한마디로 돈을 은행에 맡기듯이 사람을 병원에 맡기는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보호자 없는 병동은 간병인 한 사람이 여러 사람들을 돌본다. 쉽게 말하면 요양원 같은 곳이지만 매일 의사가 치료를 돌보기 때문에 보호자들은 여기를 선호한다. 거동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병동이기는 하지만 만성질환 환자들이 주로 이용한다. 확 트인 병동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고 있다. 가운데 간호실을 중심으로 앞쪽으로는 남자, 뒤쪽으로는 여자 병실로 각각 나누어져 있지만 병실에서 환자의 신음소리만 들려도 신경이 예민한 환자들에게는 병실을 옮기라고 고성을 치른다. 병실은 층에 따라 앞자리 숫자가 붙는다. 1층이면 1로 시작하고 2층은 2로 시작한다. 201호는 6인실로 창가 쪽은 대부분 조용하기 때문에 먼저 입원한 사람이 차지하고 문간 쪽으로는 늦게 들어온 사람이 차지한다. 문간 쪽에 입원한 환자는 며느리가 모셔다 놓은 환자다. 병명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문지는 해전근계 파열이 아닌가 추측한다. 해전근계 파열이란 식사를 하고 옷을 갈아입거나 머리를 감는 등 사소한 일상에서 어깨와 팔의 움직임이 많은 제한을 받는 깨병 같은 병이다. 통증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다. 평소 환자들과 낮에는 얘기도 하다가도 의사가 해진할 때는 아파 죽는다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환자가 있었다. 70대 할머니의 목소리는 유난히도 컸다. 의사선생 약 먹고 죽는 약 좀 주세요. 죽겠다는데 왜 약을 안 주는 거야? 하고 큰 소매를 잡고 사정을 하기도 했다. D 한방병원은 전문의를 배출하는 교육병원이다. 그래서 인턴 1년을 거쳐 3년간 레지던트로 생활해야 하는데 인턴이 주로 병실의 환자 관리를 하고 있다. 한의과 대학을 금방 졸업하고 전문의 과정을 거치려면 필수적으로 이 코스를 밟아야 하며 4년 동안 환자들과 씨름을 해야 한다.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여의사보다 남의사가 많았지만 요즘은 남의사는 거의 없고 여의사가 80%를 차지한다. 대학을 졸업한 후 처음 병실을 해진하는 여의사를 붙들고 먹고 죽는 약을 달라고 매달리는 환자를 보고 눈물을 흘렀다. 얼마나 아팠으면 먹고 죽는 약이 없겠느냐 꼭 환자의 아픔을 함께 나누려고 애를 썼다. 그 이튿날 환자의 보호자가 병원을 찾아왔기에 의사가 사정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다. 보호자는 그냥 웃기만 하다가 집에서도 똑같은 말을 해서 병원으로 모시고 왔다는 얘기를 했다. 여의사는 환자를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의국장을 거쳐 이사장에게 보고를 하게 되었다. 이사장은 한방병원협회 회장도 10여 년 한 경험도 있거니와 50여 년 환자와 함께 살아온 노련한 의사다. 이사장은 여의사의 보고를 받고 웃기만 했다. 내일 아침 보호자를 잠깐 오시라고 여의사에게 말하고 수간호사를 불러 파카스병의 라벨을 떼어나고 해진할 때 가져가자고 일렀다. 아니나 다를까 그 이튿날 아침에 여의사가 사색으로 파랗게 질려 이사장에게 달려왔다. 환자가 얼마나 의사의 옷소매를 잡고 늘어졌는지 단추까지 떨어져 있었다. 이사장은 여의사의 안내로 보호자와 함께 병실을 찾아갔다. 환자는 이사장을 보자마자 의사 양반 먹고 죽는 약을 좀 주세요 하고 말했다. 그렇게 죽고 싶으냐고 말하니까 그렇다고 대답했다. 아주머니 그렇게 죽고 싶어요? 하고 순하게 말할 줄 알았는데 아주 위험한 목소리로 여의사에게 말했다. 어느 장례식장으로 옮길 건가? 보호자분 오셨나요? 이 환자가 죽고 싶다고 해서 심평원에서 허락을 받았어요. 환자와 마지막 작별인사를 하시고 보호자와 환자가 죽어도 의사에게 책임이 없다는 서명을 해주세요. 아주머니 이 약이면 15분 정도 있다가 영영 눈을 못 뜹니다. 독약이라서 속이 타버리니까 몹시 아플 겁니다. 보호자께서 여기에 서명해 주십시오. 간호사가 종이와 볼펜을 꺼내어 보호자에게 서명을 하라고 내밀었다. 보호자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어머니 정말 죽고 싶으세요? 아범에게 하고 싶은 말을 모두 저에게 하세요. 오늘 사인하면 어머님이 돌아가셔도 병원에서 책임 못 진대요. 이 소리를 듣는 순간 며느리가 들고 있던 용지를 잽싸게 빼앗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는 오히려 뼈느리에 손을 잡고 다시는 죽겠다고 말하지 않을게 라고 사정했다. 그런데 병원의 이사장이 더 웃겼다. 죽는 약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 암흑애가 암흑애가 암흑애에 죽는다는 사인을 하고 받아오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는 내일 사망신고하게 될 것으로 한다. 그래야 벽재로 갈 수 있다고 말하니까 의사선생 다시는 죽는 약 달라고 하지 않을게 나 살려주세요. 두 손을 싹싹 빌었다. 환자는 그 이튿날 아무렇지도 않는 듯 며느리를 따라 퇴원했다. 누구나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하루가 되지 못할 때 삶의 해위를 느낀다. 짜증도 나고 삶이 무의미할 때 죽고 싶다는 말을 한다. 어느 누구나 한 평생을 살면서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사람들은 죽는 걸 무서워한다. 죽는 걸 무서워한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니요. 죽고 싶다고 해서 진짜로 죽으면 행복한 것도 아니다. 마음 추스르고 심호흡 몇 번 하면 몇 시간 뒤에 아무렇지 않는 듯 잘 지낼 수 있다. 우리들의 인생은 몇백 년 사는 것도 아니다. 경험할 수 있는 것들도 한계가 있다. 물론 무턱대고 무엇이든 경험할 필요는 없겠지만 타인의 경험을 살 필요가 있다. 한 번쯤 삶의 체험장에 가서 수의를 입고 관 속에 들어가서 누워보라. 관 뚜껑이 닫고 못을 박는 소리를 들으면 삶과 죽음의 갈림길을 알 수 있다. 목숨은 아주 소중한 것이다. 명이 다하는 날까지 고의 간직하자. 큰소리 양승본 기분이 좋았다. 하늘을 나를 것 같은 심정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거의 십여 년이나 빈둥빈둥 놀던 내가 취직이 되었으니 마냥 좋을 수밖에 더 있겠는가. 이제부터 나는 어깨를 쫙 펴고 길을 걷게 되었다. 목에 힘을 주고 살아가게 되었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 고향 친구들마저 상대해 주지 않았던 내 철양한 꼴이 끝나게 되었다. 그런데 내가 취직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축하를 해준 자는 고교 동창생 문창식이었다. 사실 그동안 나는 무척 창식이에게 굽실대고 지내왔다. 내가 창식이에게 저 자세를 취한 것은 사실 창식이 때문은 아니었다. 그의 누이 동생 때문이었다. 창식이는 별명이 짱구인 것처럼 못생겼지만 누이 동생 문경이만은 기가 막히게 예뻤다. 그 까만 속눈썹과 앵두 같은 볼 특히 붉은 입술이 나의 애간장을 녹이고 있었다. 같은 마을에서 언제나 마주치면 서로가 다정한 미소를 교환하며 지내는 사이였다. 그녀와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지는 사이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창식은 그녀와 나의 사귐을 극구 반대했다. 창식이 자기 부모는 집에서 동사짓고 자신은 영업용 택시를 끄는 데 반하여 나는 실업자였기 때문이었다. 야 너 아무리 친구 사이지만 서는 분명히 그곳 지내자. 무슨 말이냐? 우리 경희 넘보지 마라. 왜 인마 사랑의 국경이 있니? 넘보지 말라면 마라 자식 빈둥빈둥 놀고 있는 주제에 그가 나의 직업을 물고 늘어질 때면 나는 그에게 맥을 못 주었다. 나는 창식이가 하늘처럼 부러웠다. 아 나도 취직만 되면 그 아름다운 경희를 화끈하게 안아보는 건데 사실 나는 경희를 내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꿈이었다. 그런 내가 취직이 된 것이다. 그동안 나는 시험에 응시한 것을 숨겨왔다. 또 훈련 과정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갑자기 나의 변신을 창식에게 보여주고 그의 두 동생 경희 앞에서 큰 소리를 칠 계획이었다. 나는 그들 남매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보고 싶었다. 그래서 그래서 나는 읍내 경찰서 근무를 하기 위해 신고도 하기 전에 정복 차림으로 제일 먼저 창식이내로 갔다. 그런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경찰관 정복을 입고 나타난 나에게 창식이가 알랑방귀를 꾸어대기 시작했다. 야 신동열 멋있다. 너 실력 대단하구나. 경찰관 제복을 입으니 더 멋있다. 야 우리 집에 가서 술 한잔 하자. 좋아 나는 거두름을 피우며 말했다. 창식은 하루의 근무마저도 포기하고 내게 극진하게 대주었다. 내가 더 기분이 좋아진 것은 우리의 술 시중을 경희가 틀어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시원한 여름날 창식인의 뒤뜰에는 평상이 펴지고 그 위로 포도 넝쿨이 그늘을 만들어 주어서 시원했다. 막걸리가 목을 넘어가는 양만큼 나의 기분은 점점 들먹거리기 시작했다. 동료라 넌 경찰관이 됐으니 나 좀 잘 받아오. 나는 술 시중을 드는 경희의 앞가슴을 훔쳐보면서 큰 소리를 쳤다. 걱정마. 너와 나는 어차피 천한매의 무관이 될텐데. 내가 널 안 봐주면 누가 봐주냐. 경희의 얼굴이 빨개졌다. 그때였다. 창식인의 뒤뜰로 이어지는 텃밭의 논두렁에서 소를 몰고 가던 사내가 고삐를 잘못 잡아 오이넙쿨을 먹게 했다. 순간 나는 경찰관의 위력을 보여줄 기회임을 포착했다. 창식이와 경희 앞에서 나의 실력을 자랑하고 싶었다. 새뿔은 단숨에 빼야 된다는 말과 같이 나는 이제 취직이 되었으니 경희를 완전하게 내 아내로 만들어야 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내를 향해 큰 소리를 쳤다. 여보시오 남의 오이넙쿨을 소먹이로 아는 거요? 아 죄송합니다. 여보시오 잘못해놓고 죄송하다고 하면 다요? 그가 더 굽실대며 계속 용서를 빌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나는 그 기회에 철저하게 나의 경찰관의 자리를 뽐내고 싶었다. 경희는 그만하라는 눈치였지만 창식이는 신이 나 있었다. 나는 평상에 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 사내 앞으로 가서 허리께 양손을 올리고 아주 시건방지게 입을 열었다. 당신 어디 사는데 일이 지나는 거요? 순간 계속 굽실대던 나의 끝발을 올려줄 줄 알았던 그 사내가 신경질을 부리며 입을 열었다. 저는 지금 연가 중이어서 저 앞마을 삼촌댁에 다니러 왔습니다만 거 너무 심하게 굴지 마세요. 이까짓 오인 엉클 배상하면 되지 않소? 아니 이 자식이 아니 이 자식이라니 내가 당신 자식이란 말이오? 어허 이것 봐라 너 신분증 내놔봐 그때였다. 그 사내가 작업복 위주머니에서 신분증을 내보였다. 나는 건방진 놈 감히 내게 대들다니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가 내민 신분증을 받았다. 나는 창식이와 경의 앞에서 멋지게 경찰관의 끝발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 사내의 위아래를 뻐기며 훑어본 후 신분증을 자세히 보았다. 그 순간 나는 현기증이 일어났다. 그는 바로 내가 다음 날부터 근무하게 될 읍내 경찰서에 누구누구 과장이었다. 나의 자존심이 순식간에 딱동강 오리알이 되어 천길 만길 땅떨어지로 떨어져 때리면서 깨져가고 있었다. 김영갑 내 화장실 예박 시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동서양을 방론하고 가장 은밀하고 아늑한 휴식공간을 찾으라면 화장실을 꼽을 수 있다. 그곳은 우리의 몸을 깨끗이 유지 관리할 수 있기도 하지만 혼자만의 사색공간이 되기도 한다. 김영감이 하루 일과 중 화장실 사용빈도가 높은 시간대는 주로 아침이다. 신문을 펼친 채 가만히 앉아있으면 배설물이 저절로 쑥 삐져나왔다. 옆 칸을 들락거리는 사람들이 내는 소리의 종류도 참 가지각색이다. 저마다 방귀 소리도 특이하고 몸부림을 치며 내 지르는 소리도 여러 가지다. 우선 양변기에 앉으면 방귀 소리가 대포처럼 뿡 하고 우렁찬 사람도 있고 그 소리의 주인공은 통닭집 배씨였다. 그런가 하면 부르륵 하는 오토바이 엔진 소리도 있고 쭈르륵 쭈욱 하는 배탈이 난 것 같은 소리도 있다. 그 소리는 평소 장이 좋지 않아 고생하는 세탁소 염시의 화장실 소리다. 장이 튼튼한 김영감은 과략근을 힘들여 조절하지 않아도 아주 부드럽게 볼일을 본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변비가 있는 사람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낸다. 허 허 끙 슈퍼주인 장씨의 소리다. 김영감은 우연히 귀에 들리는 소리였지만 참으로 안타깝고 자기가 괜히 답답해짐을 느꼈다. 욕 본다. 즉 즉 즉 김영감은 아침에 볼일을 보다가 화장실 일하는 화두가 떠올랐다. 아련한 어린 시절 기억부터 더듬어 보았다. 지금부터 삼십여 년 전에는 도시와 농촌 할 것 없이 대부분의 화장실이 재래식이었다. 나무로 얼기설기 만든 것과 시멘트로 만든 차이일 뿐 쪼그려 앉아서 일을 보는 생태는 똑같았다. 도시에서는 주기적으로 마을을 돌며 돈을 받고 똥을 퍼는 위생차가 있었고 동촌에서는 군용 철모 내피에 긴 작대기를 묶어 똥장군 똥장군 이라 불리는 통에 퍼 담았던 기억이 난다. 그것을 지게에다 얹어서 밭에다 뿌리면 아주 훌륭한 걸음이 되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인분은 그 성분이 매우 독해서 작물을 잘 구분해서 뿌려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잎사귀들이 다 녹거나 말라서 낭패를 볼 때가 있다. 그래서 옛말에 사람 똥은 개도 안 먹는다는 말이 나온 듯 쉽다. 화장실에서 나온 김영감은 슈퍼마켓 앞을 지나다가 장가를 보고 눈짓 했다. 우리 사무실에 놀러오이라 차 한잔 하구로 알아 꿈에 김영감은 아침부터 장실을 앉혀놓고 똥 이야기에 열을 올렸다. 똥에 관한 에피소드는 참 많다. 예전에 시골에는 거름이 기해서 반옆에 구덩이를 파서 똥을 저장해 놓은 곳이 많았다. 오래되면 그 표면이 굳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흙인지 똥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 멋모르고 발을 짚었다가 욕을 보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똥탕에 빠지면 오래 살라는 의미로 떡을 해서 이웃과 나눠먹던 기억도 있다. 행님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아이요. 가정집을 제외하면 일반 공중 화장실이나 학교 화장실 학교 화장실에는 영락없이 지저분한 낙서 자국이 있는 기라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거시기 이바고 하고 욕이 돼요. 간혹 남자나 여자의 신체를 그려놓은 것을 보면 한심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구나 생각하면 씁쓸한 웃음이 나오대요. 장씨는 아침부터 똥이야기에 열을 올리는 김영강과 장단을 마쳐 화장실 이야기에 재미를 붙였다. 어이 봐라 장가야 얼마 전에 내가 텔레비전에서 베트남의 어느 마을에 있는 공중 화장실을 보고 놀래 자빠진 적이 있다 아이가 길가 양쪽으로 길게 파놓은 구덩이에 온 동네 주민들이 어르나 할 것 없이 내려빌 엉덩이를 까고 백주 대낮에 노상에서 볼일을 보는 기라 잠시 후에 누가 돼지 떼들을 몰고 오메 돼지들이 그 인분을 먹는 기라 그걸 보고 예전에 한국에도 있었던 제주도 똥돼지 생각이 나대 근데 벌건 대낮에 떼지여 갖고 궁뎅이를 들어내놓고 똥을 누는 짓은 참말로 얄굿대 글마들 희한한 놈들인 기라 에이 더럽은 놈들 행님 화장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네 내가 군대 시절 겪었던 일을 한가지 이바구에 복기요 대한민국 남자라머 누구나 한번 갔다와야 할 곳이 군대 아이교 특히 특히 전방 전방부대에서 근무한 사람들은 내가 아는 이바구에 공감하는 게 많을 깁니다 장시 이야기에 따르면 군대 화장실에는 똥탑이라는 것이 있었다 전방부대의 혹한기에는 보통 영하 25도를 오르내리는데 겨울 내내 화장실 오물을 퍼내지 못하고 꽁꽁 얼린 채 내버려 두게 된다 서너 달 인분이 쌓이면 그 위에 배설을 하고 밤새 얼어붙으면 그 위에 또 볼일을 봐서 층을 이루게 된다 그 탑처럼 차곡차곡 쌓인 것을 이른바 똥탑이라고 불렀다 더 이상 볼일을 보지 못할 정도로 탑이 쌓이면 작대기를 하나 장만해 넣고 똥탑을 툭툭 쳐서 한 층을 제거한 후 거사를 치른다 그런 수고도 하지 않은 채 볼일을 보려면 엉덩이에 차갑고 불쾌한 것이 와 닿는다 아 그때의 그 기분이란 으흐 장씨는 몸까지 부르르 떨면서 실감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오래전에 김영감은 직장 산악회에서 단체로 경주 남산을 간 적이 있었다 마침 경주가 고향인 동료의 집에서 아침 식사를 했었는데 그날 재수가 온붙었는지 아주 큰 당패를 겪게 되었다 아침밥을 맛있게 잘 먹고 화장실에 쪼그려 앉아 느긋하게 담배를 한 대 불고 아랫배에 힘을 넣었다 흐뭇한 웃음을 지으며 기분 좋게 일발 발사한 순간 앞을 싸 철퍼덩 하는 소리와 동시에 오물이 튀어 엉덩이를 적시는 것이었다 오메야 이런 낭패가 어디 있는가 그곳은 위생차가 와서 변소를 비운 지 며칠 되지 않아 물탕이었던 것이다 아우 어째 이런 일이 환장할 일이었다 화장지와 신문지를 있는대로 동원해서 어찌어찌 응급처치는 했지만 그 고약한 냄새는 사라지지 않는 것이었다 버스에 탑승해서 주변 동료들 눈치만 보고 있는데 결국 후각이 발달한 목소리 큰 녀석에게 얻어 걸리고 말았다 흠 뭐하니 방귀 꼈나 어제 뭐 묵었노 썩는다 썩어 아 그 난감함이란 그런데 녀석 1절만 끝내는 게 아니고 2절을 읊는 것이었다 이거 이거 아무래도 수상타 네 방귀 낀 게 아니고 혹시 바지에 똥 싼 거 아이가 네 바른 말 해라이 그 순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던 동료들마저 눈빛이 달라지며 장단을 맞추는 것이었다 맞다 이거 분명히 똥 싼 것 같은데 네 바른대로 말해라 쌌째 김 영감은 결국 화장실에서 있었던 똥 폭탄 사건을 이실 직구하고 말았다 그 사건 이후 지금도 쪼그려 앉아 이를 보는 부세식 변소를 보면 공포를 느낀다 그때 향수라도 좀 있었으면 그런 숨어는 면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들었다 향수를 떠올리니까 그 유래가 생각난다 향수란 것을 아주 고상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은 지저분한 이유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프랑스 루이 14세가 호화롭게 베르사이의 궁전을 지었는데 그곳엔 화장실이 없었다고 한다 그 많은 기족들이 배설물을 처리할 때는 건물의 구석진 곳이나 정원의 풀습 또는 나무 밑을 슬쩍 이용했다고 한다 심지어 봉지 같은데 볼일을 보고 창문 밖으로 던질 때도 많았다고 한다 특히 그 시대 여성들의 치마가 통이 넓었던 이유도 아무 곳에서나 일을 치를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 향수가 발달한 것도 실은 몸에서 나는 똥냄새를 감추려고 향수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를 보다 못한 궁전관리인이 정원의 출입금지 표지판을 세웠는데 그것을 에티켓이라 불렀다 아무튼 화장실 사용을 깨끗이 하고 뒷처리도 깔끔하게 해야만 문화인이 아니겠는가 간혹 방거리에서 전봇대나 남의 차 옆에서 신뢰를 하는 몰상식한 이들을 보는데 여기에도 남녀 구분이 없다 행님 그 서양놈들 참말로 더러운 놈들이네요 망할 놈들 예의가 없어 예의가 아주 몰상식한 것들이지 작품 잘 감상하셨는지요 요즘 사람들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떤 기고문에서 읽은 기억이 나는데요 짜증난다라는 말이었어요 아이 짜증나 이렇게요 그런데 기기울여 동료들의 이야기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 그 말이 맞았어요 걸핏하면 짜증난다는 말을 아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아이들도요 두 번째로 많이 하는 말들은 죽고 싶다라는 말이었어요 얼마나 아프면 죽고 싶다고 아우성 쳤을까요 노련한 이사장의 처방은 탁월했네요 다시는 죽겠다고 말하지 않을게 라고 통사정까지 하는 걸 보면요 작가의 이야기는 의미심장합니다 어느 누구나 한평생을 살면서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쓰여있네요 사람들은 죽는 걸 무서워 한다고요 죽는 걸 무서워 한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니요 죽고 싶다고 해서 진짜로 죽으면 행복한 것도 아니다 라고요 마음 추스리고 심호흡 몇 번 하면 몇 시간 뒤에 아무렇지 않은 듯 잘 지낼 수 있다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